요! 에브리버리! 왓쌉! 디스 이즈 헬창!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창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시나요? 고구마를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고구마는 다이어트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로 유명합니다 고구마 고구마! 고구마가 무수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일단 손질하기 힘들고 껍질도 까야하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성비 갑 고구마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껍질이 다 제거되고 손질된 제품 5kg가 네이버가로 한 17,000원 정도 하고요 슬라이스로 되어있어서 무게를 잴 때 알맞게 재기 편하고요 한 입에 먹기 좋게 되어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검색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냉동... 냉동 말고 냉동 고구마라고 치면은 그중에서 여기 네이버 쇼핑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스박스 필수 구매 냉동 스팅 고구마 네 이게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매해서 먹습니다 배송비 3,000원 그러니까 5kg에 17,000원인거죠 굉장히 먹기 편하고 좋은 상품인 것 같아서 네 이런것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해창했고요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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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